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오늘은 친구와 콜라보를 해볼게 해요 소연아 너 얼굴 좀 보여줘 너도 알겠어 근데요 오늘은 인나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너 해 이걸 이렇게 검은색 여기에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인나가 안 보여줘요 이거 뜯으면 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뜯는 건지 이거 어떻게 뜯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소연아 너 얼굴이 우리 좋아요 여기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가 있어요 나 뭐였는데 까먹었어 저는 뭐일까요 캐릭터는 다 하고 다 하고 할게요 다 나를 잠시만 왼쪽 봉이 2개밖에 없어요 3개에요 저 사용해도 돼 거운색 블랙이에요 이거 악마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닌데? 이거 검은토끼야 검은토끼 코끼도요 이날 수요 네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저도 멈추겠습니다 저도 멈추겠습니다 나 내꺼는 가위바 이거 발림 파인다이 이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 흰색 머리를 할게요 진짜 이쁘요 이거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있다 머리카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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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만들고 이렇게 저 완성은 게 검은토끼 컨셉이었어요 이거 알고보니까 토끼 펫하고 그리고 펫 그리고 화장품 엄마 거기에 뒤로 위에 여기에 이렇게 미미미하게 화장품이 되어있는 근데 나도 이거 시작할 때 나 좀 나도 보여줘 자켓도 근데요 근데요 다리 찢어졌어 다리 찢어졌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안돼 근데 테이프도 왜 나왔네 근데 제가 테이프 가져올게요 이나님이 놀아주고 있다 가위가위 뭐해? 안 내려진다 가위가위 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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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셨다면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도착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? 누가 보면 1년 동안 뭐만 고급나는 줄 알 근데 우리 1년 동안 못 만났어요 1년 동안? 1년 동안 유치원집에서 만났잖아 유치원동에 유치원집에는 이젠 학교 다니잖아 학교는 너무 재미없어 어? 난 재미있는데 조금 재미있는데 친구들한테요 저희가 너 빼고 놀러 갈 다음에 카톡으로 아니 그게 이따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저희 인하 친구인 인하를 기다려줄게요 인하 옷 너무 예뻐요 아니 그거 발림팔일 때 이사하고 왜 예뻐 변태된 오늘 그거 올리는거야 지금 유튜브에? 네 아이 올리지 마세요 아 싫어요 근데 이거 저희 인하 못한거에요 인하 같지 않아 펫이 나 발림팔일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안녕 안녕